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메카 에드거 이번에 굉장히 구꾸리트로 나왔다고 해서 리뷰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 핀 다주네 전설 스킨들은 다 특징인가봐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 바람대로 메카 에드거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도 장착해줘야지 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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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드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스킨 개인적으로 조금 안 이쁘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덕지덕지 발라져있어 뭔가 좀 더 심플한 다른 에드거 스킨들이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공격 모션은 이쁘긴 하다 스튜 이때 들어가서 궁 없는 스튜는 에드거가 한 번에 잡죠 천천히 크로우드 한 번에 녹일 수 있습니다 저것만 잡아주면 좋았을텐데 아깝다 망했는데 와 이걸 막았어 와 이걸 막아버려 나이스 팽 아 궁 실수 아 커버가 안되네 거의 커버 낫이야 자 스튜까지 잘할만하죠 궁 잘쓰면 못썼다 아 이러면 마지막까지 벌써 쓰긴 좀 그런데 일단 수비하면서 지켜볼게요 오 나이스 봉 야 이거 붙어보자 그렇지 크로우 그냥 붙으면 되거든 이거 아 진짜 아 이거는 내가 애모관리를 조금 못했어요 한 대만 어떻게 덜 때려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 이제 오픈되면 어떻게 해야되냐 내가 궁도일이긴 하자 아 가젓 하나 써주고 자 크로우 좀 더 앞에서 부시체크 안하나 그렇지 들어가시고 피하고 피하고 오키 아 궁극기도 거의 다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오 벽 다 부서지면 개나빠 망했어 거의 진짜 지저스 아 아이고 그렇지 파이퍼형 백업 나쁘지 않아 이러면은 제가 페니 한번 찔러도 되겠죠 이로 빠지면서 최대한 불한테 안 맞게 사소한 센스프레이 저는 그냥 페니만 죽어라 노려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항상 궁으로 날파리 마냥 플레이해줘 나이스 그래 이렇게 라인 한번 잡아주면은 에드고가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리로 가서 이러면 상대 지금 포지션 저렇게 구려졌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게 됐잖아 이러면은 오히려 저희가 잿먹기 편해요 가지 써주고 뒤에서 도망칠 때 썼던 궁극기를 다시 리필해주는 그런 방식 제가 페니를 잡으러 간 불이 뛰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아 제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 진짜 카드 써주고 제가 왼쪽 가볼게요 그레이는 무조건 죽죠 이거 상상상 그레이 탄창이 빠른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있으면 모여라 그렇지 그레이 괴롭히는 법 나 가만히 있는데 맞춰봐 무빙?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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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바로 팀 역관가 잘 살렸다 인정드릴게 여기 자리 잡아주고 그레이 한 번 더 개사이코잖아 어 에드거로 특이중 오 야 틱 틱 머리 미친플레이 뭐야 고수인데 틱머리 아 제발 근데 그냥 오늘은 지라는 운명인가봐요 애들거 하지말고 점지 받았네 아 잠깐 두방컷은 아니지 자 들어와봐 피하다가 애모 다 빠졌을 때 가지 빠져도 상관없거든 이러면 진실의 방으로 아 졌다 내겠다 피해주고 그렇지 딱 여기까지만 에드가 모르거든 선빵 필승 아 제발 아 제발 피해 기어 던져 터진 쪽이 이기죠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나이스 양각 막아야되긴 하거든 이거 제가 갈게요 안되겠다 무빙 쳐주고 무빙 쳐주고 GG 오늘은 보니 유튜브 진짜 1200개 1300개 영상 중 최초로 영패 영승 영상 네 영상 요거 blending 알 땡 러시아 basement 감사합니다.